안녕하세요. 주시타짜 안교수입니다. 오늘 토요일 7시 2분입니다. 여러분들 HLB를 모유하신 분들은 지금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HLB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은 전부 다 이상이 없다. 무조건 오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HLB는 왜 급락 사건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이뤄냈는데 왜 이 가격까지만 올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까지 빠졌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호재성 이슈 이 부분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왜 strongly라는 의견을 받고도 이 아래 꼴을 달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을까. 사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어디서도 들어올지 못했던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제가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단기적인 목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중기적으로는 우린 어디 어느 시간까지 봐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HLB 종목을 거래하면서 큰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여러분들의 부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방법까지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앞서서 미리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HLB 그룹은 분명히 이번에 M&A를 단행합니다. 그 합리적인 근거와 제가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그래도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발췌했던 부분 이걸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짜한 교수 그리고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꾹꾹 누르시게 되면 타짜한 교수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힘이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죠. 염원. 염원. 그리고 제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감이 된다고 한다면 공감이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실 이 한가를 쳤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맞아요. 이게 클래스 1, 클래스 2가 있는데 클래스 1 이게 아니다. 두 달 이내에 이게 신청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클래스 2 이 부분이 될 것 같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즉 이 기간이 걸릴 것 같다는 기자의 오부가 나왔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다. 이건 오부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온 건 45분에 나왔어요. 2시 45분.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간 외에서는 어땠죠? 한가를 갔죠. 대략적으로 4시 45분에. 자 이때 이건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죠? 예 맞아요. 그래도 분명히 10% 이상의 하락이 아닌 이 갭을 줄이면서 적당한 4, 5% 마이너스에 시작할 겁니다. 라고 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료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수급이 더 중요할까요? 수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재료든 간에 시장에서 받아내는 어떠한 일련의 활동들이 나는 이 종목을 위로 베팅할 거야. 호재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오르는 것이고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수급, 주고받는다는 표현을 하죠.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백문의 부려일건인데 이 부분에서 상가를 쳤을 때 분명히 받아내야 됩니다. 미리부터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8만 4천 6백원의 종가는 끝나긴 했지만 저는 8만 5천원은 분명히 지켜낼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근데 자 봐요. 이 4백원이라는 부분을 너무 차이를 인식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러팜이 중요하다. 그쵸? 시간에 의해서는 8만 6천 2백원에 이렇게 끌어올리죠. 자 이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이 8만 4천원을 깨지면서 이렇게 갈 때 분명히 8만 5천원을 지켜낼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까지에 대한 단기 이벤트를 공략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은 놀랄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텐데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오늘 좀 가볍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하나 보기 전에요. 지금 7월 12일 11시 26분 이게 기자의 이름으로 김명지 기자의 이름으로 클래스 2 6개월 가량 검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죠. 그러다 보니 결국 뭐에요? 맞아요. 이 주가의 플러스권으로 강한 상승을 이끌 수 없었죠. 그죠? 자 이 부분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진짜 엄청 욕을 먹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죠 어제 11시 정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렇게 적었죠. 1시 17분 현재 83,800원인데 과연 85,000원을 지킬 수 있으려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적으시고 85,000원 깨졌네요. 85,000원 내려가는데 무슨 반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라이브에서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종가에 대한 기준을 따졌을 때 결국은 84,600원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해야죠. 이 400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영상을 그만 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자 이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자 오늘 어제 이 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좀 집중할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자 일단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롱리 스트롱리에 대한 답변 이 부분에 대한 달라진 사실은 없습니다만 뭐 기자가 오보를 했다 이 이야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85,000원대에는 분명히 지켜내면서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낼 겁니다. 현재 85,500원에서 시가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합리적이 자 오전 10시 13분 사실은 미리부터 공지를 해버렸어요. 지켜낼 거다. 그쵸? 근데 이제 댓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자 83,800원인데 어떻게 85,000원을 지켜내냐? 네 그쵸? 자 여기서는 85,000원 내려가는데 무슨 반등?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차트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85,500원에서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지켜낼 거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어떤 사실보다는 수급이 더 중요하고 표면에 나와있는 사실보다는 이면에 나와있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자 제가 말씀드릴 오늘 주제는 하나입니다. 저는 캄렐리 주맙과 리보세나믹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해 준다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과정에 이런 아픈 과정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과정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 하나하나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결국은 성공이 됐을 때 그때도 만일에 크게 오를 구간인가 아닌가 일정 부분에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익을 크게 양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자세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부분에서 8만 5천원을 지켜낼 겁니다. 라고 했지만 슬쩍 400원을 깨버리죠. 근데 시간 내에서 반등을 지켜버리죠. 자 이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한가치고 다음날 받아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와 똑같고요. 이때 6만 5천원을 지켜낼 겁니다. 딱 6만 5천원에 끝날 겁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부분 스트롱히 강력히 권고하는 걸 우리 받아냈어요. 그래서 정말 옳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도 저는 시초가에는 무조건 한번 매도하고 6만 얼마죠? 5천 8백원까지 빠졌을 때 이때 잡아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쉽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내용이라서 쉽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공시사항에 나와 있는 사실을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옆에 옆에 지우지 않고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전환사체라는 거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전환사체라는 거는 이 전환될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체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330억의 유상증자 그죠? 이 전환사체를 발행했죠. 유상자 아닙니다. 오늘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전환사체를 발행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린 다른 거 다 패싱하고 가격을 좀 보도록 하시죠. 가격을 가격을 보게 되면 얼마 가격에 하냐면 65,900원에 합니다. 여기 적어볼게요. 자 65,900원 그쵸? 그리고 낮출 수 있는 가격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우리가 전환사체라고 해요. 근데 만일에 못 바꾼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조건을 위로 30% 아래로 30% 낮출 수 있어요. 46,000원 대략적으로 자 100원 단위는 절사할게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동희라는 사람이 보이시죠? 이동희 그쵸? 여기 적어볼게요. 이동희 자 그리고 다시 전환사체를 한 번 더 발행했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나와있냐면 3월 8일날 전환사체를 한 번 더 발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60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했습니다. 그쵸? 600억의 전환사체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가격을 보게 되면 이 옆으로 적어볼게요. 79,670원 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55,700원 입니다. 그러면 55,700원 보이시죠? 근데 이때 똑같은 사람을 좀 볼게요. 두 명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동희 잘 보게 되면 지금 이동희씨가 두 번 등장하죠? 그러면 이동희 이동희 똑같은 사람이 한 번 두 번 등장해요. 근데 이때는 7억의 전환사체를 들어왔었고 최근에 들어왔던 거는 85억의 전환사체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번 들어온 거네요. 이 이동희란 분은 그 바로 직전에 주가 하락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죠. 내년 3월 8일 돼야 전환할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1%짜리의 이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손실중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가봅시다. 이 부분에서 오늘 조금 있다가 김복덕이란 사람을 제가 끄집어낼 거예요. 여기도 적어볼게요. 김복덕 누구냐면 소룩수라고 하는 기업에 1대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 경영진이었어요. 근데 본인 주식을 팔면서도 90억에 대한 돈을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한 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격에 대한 부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기사화 돼 있는 내용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게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께 분명히 8만 5천을 지켜내라고 했던 이유는 이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이 6만 5천 9백원에 30%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곱하기 30% 1.3을 더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8만 5천 블라블라가 나와요. 이 부분은 지켜낼 겁니다. 라는 거예요. 8만 5천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도 반응을 한 거예요. 미처 이 부분을 맞아요. 훼손시켰으니 아니 이 가격만 되게 되면 위로 배팅해야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수급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급락사건 이라는 부분 이 6만 5천원 6만 5천원 그죠? 보이시죠? 이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 6만 얼마죠? 5천 8백원까지 깨졌다가 올라가죠? 어디서 보이세요? 100원 뭔가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4만 5천원대에 빠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렸죠? 결국은 어땠죠? 어디까지 올라왔었죠? 일단 단순히 여기 5만 8천원까지는 올라갔었어요. 왜? 낮출 수 있는 조건이 5만 5천 7백원이었으니 그리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은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습니다. 즉 작전이 아닌 시장의 수급들은 분명히 환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인 이 전환사체 그들의 세력을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지우지 않고 기억 한번 이거 해보실래요? 캡쳐를 해보시든 캡쳐해보세요. 딸깍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이동이라는 어떤 특수관계인이 들어온다 이 말을 해요.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을 해서 주식을 한 번 더 싸게 발행해주면 안 되냐? 이 말을 하는 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하은가를 치고 두 번이나 그리고 그 다음날 하은가가 풀렸을 때 이 전환사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주식을 새로 한 번 더 발행해주세요. 그게 이동의로 밝혀졌죠. 그러면서 이 전환사체 가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가는 끌어올릴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제가 이제 사실 펀드메이저 후배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영상에서 풀어내세요. 라고 하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린 여러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살만한 사람들보다는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죠? 시장의 세력들보다 조금 더 일찍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선의의도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내 영상을 보면서 누구는 피해가고 지금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구나 라고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한데요.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체 발행했었죠. 600억이 전환사체 누가 누가 들어왔죠? JJS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당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소지서비 그리고 소룩수라고 하는 1대14의 무상진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저기저기 타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 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 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친이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컴포터블 본드라고 하는 이 영상에서 금리 이야기를 살짝 끄집어냈는데 이거 후반부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M&A 되는 기업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다시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했던 말은 뭡니까? 79,670원 짜리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즉 급등을 했다. 그리고 가격은 55,700원 까지 낮출 수 있는데 현지가가 46,750원 이니 이들은 어차피 내년 대하 주식을 전환 할 수 있고 3월 8일 날 손실 중 이다. 일단은 물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겠다라는 조건 인데 이거 1%짜리 벗고 들어온 건 아닌 분명히 주가는 급등시킬 겁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한마디의 이야기를 더합니다. 어떤 특수관계인으로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가져가면 안되냐.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만 5천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럼 평당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죠.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약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합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어차피 이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 내 평가 금액이 9만원대 10만원대가 아닌 신고가 갔을 때 에 대한 평가액을 얻으려면 일단은 이 부분에서 무조건 진입을 하세요. 물론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전략이라는 부분을 다 말씀드렸죠. 단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찍고 내려면 다시 달아. 그렇죠? 자 여러분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나고 오니 일단은 이 부분에 단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실제로 다시 이 부분까지 끌어내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하나였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기다리시면 전환가액이 조정이 될 겁니다. 라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환가액은 어떻습니까? 조정을 해버리죠. 이 부분이죠. 전환가액의 조정 즉 주식이 빠졌으니 이 가격도 언제까지 낮출 수 있다? 최장 30%까지 59,154원까지 실제로 빠지게 하잖아요. 그게 이 부분을 딱 찍는 결과에요. 59,100원 59,100원 그쵸? 이 부분을 찍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다음날 스트롱니 이야기 나오면서 65,800원 전환사체는 65,900원 앞서서 캡처해놓은 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쭉 올라가죠. 결국은 제가 이 부분에 강력하게 85,000원을 러프하게 그 정도는 지켜낼 수 있다. 더 빠지진 않는다. 말씀드렸던 부분도 어차피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들이 돈 들어오는 날짜가 있어요. 언제죠? 전환사체 이때 발행했던 최근께 언제 들어옵니까? 단기적으로 7월 16일이죠. 잘 보세요. 7월 16일 이게 돈 들어오는데 들어올 겁니다. 100% 들어올 텐데 오늘 1일 지나가면 하나 둘 이틀이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을 지켜내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자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봐야 될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이 전환사체에 대한 가격까지만 내려오면 나는 사면 되는 건가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 이슈는 급락사건에서만 가능한 조건이지 이 부분에 맞아요. 다시 올라온 이 선에서는 다른 시나리오의 방식이 재개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이 부분 그리고 맞아요. 이 부분에서도 도와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날짜에 여러분들 분명 8만 5천 대 깨지면 배수하시죠. 실제로 여러분들 영상과의 시간이 좀 차이가 갭이 생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미리부터 사전적인 전략을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8만 5천 원 깨졌을 때도 결국은 이 언저리 시간에선 8만 6천 원대 넘어가서 끝났죠. 자 이 말씀을 해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전일시장의 분위기도 바이오 기업들의 호전적이었다. 러셀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대형주를 좋아했던 시장이 슬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아하 물가가 안정됐구나 대형주들을 팔죠. 그리고 중소형주들을 들어올렸죠. 이게 2020년도 처음 있었던 지수화의 양극화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어때요? 금요일날 대형주들이 급락 나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바이오 기업들의 호전적이니 금리 인하 부분도 있으니 자세한 건 라이브에 다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제가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들어오시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이 전환사체 가격 하나만 믿으면 안 돼요. 아직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까지 단발적인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고요. 만일에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제가 따로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을 드릴 거냐 하면 일단 라이브 채널 링크 한번 남겨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010-4822-8706 입니다. 저 개인 본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H 그리고 선물 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HLB를 보유하고 있다. 손실 중이다. 선물 왜 그러냐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기업에 M&A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상 끊지 마시고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왕이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세력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폰번호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HLB 선물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게 문자 양이 많다 보면 스팸 문자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가 손실이 크게 보신 분들 있죠. 대응도 못했고 실제로 손실만 크게 보신 분들은 이게 3일 전부터 나왔던 기사인데 HLB 바이오 스텝 과거에 노터스였죠. 주가급등 그룹사 바라바이오를 인수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인수의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HLB 바이오 스텝부터 시작해서 HLB 지금 최근에 어떻죠? 신약 기업에 계속 인수하고 있죠. 어떤 걸 하고 있죠? 이 부분이죠. HLB 그룹 AI 기술로 신약 개발 나선다. 아론티오에 50억 정도 투자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선가 본 사실 아닙니까? 그쵸? 이 부분인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HLB 바이오 스텝 이라는 종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과거에 사명이 뭐였죠? 노터스라는 기업이죠. 임상수탁기관 근데 HLB로 편입이 되면서 이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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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부터 시작해서 파나진 계속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김복덕이 기억합니까? 전환사채에 90억을 들어왔던 소룩스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쵸? 1대 이건 소룩스예요. 1대 14 14줄 더 주는 시나리오로 똑같이 들어왔다가 주가가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에 김복덕이가 원래 전 대주주였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김복덕이라고 보이시죠?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죠?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무상증자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근데 지금 앞서서 HLB 바이오 스텝 그쵸? 과거의 노터스 이 기업이 지금 뭘 했어요? 네, 아라바이오인 거야? 네, 그 부분 그리고 하나 더 AI 신약 기업에 또 투자하고 있죠. 자, 지금 미국 시장의 핵심은 뭐예요? 가장 핫한 테마 AI죠. 바이오 기업이니 AI에 투자하는 거죠. 바이오 신약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이오 중에서 비만 치료제 지금 최근에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라는 비만 치료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주가가 급등 나온 유일한 바이오 기업 근데 국내에서도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 주가가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급등 나오죠. 진양고 내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맞아요. IR에 능숙하죠. 환경을 인식하면서 IR 활동을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M&A에 능통하죠. 자, 결국은 지금 소룩스에 이제 김복덕이 들어온 이유 저란사체 가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던 이유 지금 사실 큰 손실을 보지 않는 분들 아니면 제 전략대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큰 수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이 날도 제가 시초가에 매도하고 다시 잡아라 라는 이야기도 저란사체에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 매수라는 부분은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립니다. 65,900원이지만 66,000원 더 주고 7월 3일 날 자, 이 부분 분명히 이렇게 하시죠. 한 번 팔아놓고 다시 접근하시죠. 그리고 며칠 보유해 보도록 하시죠. 그렇죠. 근데 난데없는 결과물이 나와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6만 5천원 8만 5천원 깨지면 매수해라 라고 했어요. 두 번의 여러분들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왕이면 라이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음... 그래요. 자, 적어도 7월까지는 7월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인수되는 기업이 비만치료제 회사예요. 비만치료제 회사 이 부분도 자료 정리했어요. 자, 앞으로 시나리오는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이 전환사체 가격을 비껴나가면서 일단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HLB그룹 저도 이 리버세나미우가 카밀레리주마 성공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HLB그룹주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손실없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인수되는 기업의 명단도 적어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누군가는 악용할 가능성도 크고요. 두 번째 자, 이거예요. 비 상장 기업을 택할 것인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택할 것인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결국 후자를 택하게 되면 분명히 소룩수 그리고 HLB 바이오스테이처럼 주가는 엄청 급등할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HLB도 언젠가 우리는 팔아야 수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다만 전부 말고 일정 부분 매도 시점이 잡혔을 때는 여러분들 비중을 덜어놔라. 그래서 한 30%만 비중을 좀 덜어놓으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장보다 앞서는 투자자가 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종목 차트 한번 보내드릴 텐데 볼게요.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주가가 들어올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들어올렸다가 다시 쭉 하면서 매집만 계속했더라고요. 아스키 증권사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온 건데 아마도 비만치료제 시장의 성장을 보면서 진입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진양곤 회장의 기업 인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 종목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6배, 7배 시급등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HLB에 대한 타점 그리고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일단 보내드릴게요. 근데 웬만하면 라이브를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010-4822-8706 입니다. 저 개인 번호를 노출합니다. 자, 이 부분으로 H 선물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LB 지금 힘드신 분들 분명히 존재를 하죠. 자, 선물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물 이 부분은 선정되면 100% 무상전자를 달행하면서 주가를 급등은 나올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네요. 자, 매도타점 다시 향후에 매수타점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선물인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영상에 대해서 공감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진짜로 뭐랄까요 간다간다간다 빠진다 빠진다 라는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시장은 분명 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환경이 조성됐을 때 들어오는구나 이면에 있는 사실들도 보면서 들어오는구나 자, 이 부분을 보면서 큰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염원은 해봅시다. 왜냐하면 사실 간암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희 나라에서 뭐랄까요 로슈라는 이 간암치료제 시장의 70%를 담당하는 이 기업을 이길 수 있는 임상 데이터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잘 되길 저도 염원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염원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라이트하게 영상을 제작하긴 했습니다만 34분 정도 지났네요. 자, 여러분들 물론 누구나가 제 영상을 보면서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욕도 하시니까요. 400원 정도 훼손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은 오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라이브 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오픈하는 이유는 제가 먼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까? 사실 좀 우려심을 가져서 그래요.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H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